헬로 안녕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스카프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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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르 타라 안녕하세요 자샤입니다 여러분 메리 추성입니다 잠 푹 주무시고 에너지 충전하세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가 예쁜 모든 탈 보시고 모든 소원을 잃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린입니다 이번 추석 때 스트레스 잘 부으시고요 가족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고향 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중추가전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추석 송편 맛있게 드시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땡큐 감사합니다